꾸짱티비 오늘은 다트게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트에서 준 사람은 물건에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입에 물어오는 겁니다 시작해보죠 일단은 다트게임을 시작해보죠 일단 랩성 쭈구쭈구 다 뜬다 보이다 이제 한 번 다트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다트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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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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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4점! 정글을 내야 되니까 2점! 2점! 5종이야 오전이잖아 내가 이겼다 유튜브처럼 짜증이 얼굴 봐 이제 내가 잡힐 때는 벌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벌집 수행 수자 버집으로 급장 뭐하는거야? 오전이잖아 앙훌 다음 달인가 볼까 안돼 안돼 내가 파가는데 뭐야 짜자 먹어 담만 나는 사과 다음 답듣게 내가 먼저 20점 고장이 나의 20점 고장이 나의 20점 고장 60점 60점 뭐야 모아라 커피아주세요 너 태워 물이 있다 레몬을 물러서 있긴다 간대 잠시만 잠시만 클럽이 안 빠져 왜 이렇게 안 돼 안 빠져 아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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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는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게 껍부멍이 더 커졌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